공간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. 두 분 다 신과물이라. 이씨 남자가 내가 세다 세다 이렇게 좀 기운이 세다라고 말이 나와요. 이씨 여자는 예시 같은 그런 게 있어. 뭐 내가 막 대장인 것처럼 하고 우두머리인 것처럼 하지만 속빈 감정이고. 헤어질 때는 그 저 이씨 남자 이 남자는 빌털터리가 될 것이고. 이씨 여자는 이. 이씨 남자의. 재산을 싹 다 이렇게.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자다. 그러니 이씨 남자야. 조심하거라 소리가 난다. 그러니 내 재산 잘 지키라 소리가 나요. 일단은. 궁합적으로는 괜찮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엎드리고 살아야 돼. 어.